이거 희망... 엄마 하자 이거 엄마 물 주는거야 희망아 화분에 물... 니가 왜 본답해 엄마 화분에 물 주는데 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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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망이 잡아봐 아주 잘하네, 아주 잘하네 무슨 고양이가 이거 물을 좋아하겠나 어? 고양이 맞아 이거 우리 희망이 엄마 꼭 화분에 물 주면 와가지고 그냥 맨날 방해하고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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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고양이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아이구, 잘한다 이게 무슨 이런 고양이가 다 있겠다, 이거 어?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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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와, 이제 비쳤어? 아니야, 아니야 아이구, 더 먹을거야 희망이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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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저기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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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아, 아이구, 아이구, 아이구 엄마 목욕털을 맨날 희망이가 이렇게 방해하자? 들어와가지고 아, 여깄게, 여기, 저기, 여기, 저기 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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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그만 그만 그만. 이제 다 했다. 희망이 이제 다 했다. 희망이 다 젖은 몸으로 거기 올라가네. 뽀송뽀송한데 어떻게 알아가지고. 엄마 또 입을 빨래해야 되겠고. 아이쿠 정말. 희망아. 이거 무슨 꽃이게? 이거는 무슨 꽃일까요? 와 너무 예쁘다. 동그랗게 생겨서. 뚜둥뚜둥뚜둥뚜둥. 이것은 양파꽃입니다. 양파를 오래 안 캐면은 이렇게 양파에서 쭉 가지가 올라와가지고. 이렇게. 완전 예쁘죠? 양파꽃 처음 보죠? 우리 희망이. 와 너무너무 신비한 양파꽃이다. 희망아 이리 와봐. 양파꽃 엄마가 자랑하고 있잖아. 와우. 와 너무 예뻐요. 양파꽃이에요. 희망이. 희망이. 희망이 물놀이하고 산책하고 피곤해요. 아이쿠. 아 졸려요. 우리 희망이 상추 쌈 싸먹을래? 희망이. 희망이 들어가서 상추 사료해가지고 쌈 싸먹을까? 희망아. 엄마가 그 잠시 열어둔 사이에 거기를 들어가면 어떡하나? 나와 나와 희망이. 얼른 나와. 야 너네 진짜 눈 깜빡할 사이다. 눈 깜빡할 사이. 내려와 희망이. 내려와. 내려와. 희망아. 아예 자리 잡았어? 안 내려올 거야? 내려오기는 커녕 그 위에까지 보는 거야? 희망이 모찌모찌만 한 발 사고. 내려와. 희망아. 문을 열어면 엄청 색상같이 들어갔나 보기를. 아이쿠. 희망아. 뽀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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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삽. 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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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뚱떼지 왜 형아한테 화내놔